2번 문제 봐요 2번 문제 여기 중요하지요 내가 수업시간에 몇 번 강조했는데 갑이 자신의 A토지와 B토지를 합평하여 합필 등기하고자 한다 합필 등기할 수 없는 것은 자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 합필할 때 있죠 자 여기 한번 봐요 여기에 A토지가 있고 B토지가 있지요 그러면 어느 한 토지 양 토지에 소유권과 무슨 권리예요? 용익적 권리 있죠 용익적 권리가 뭐였어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또 지역권인데 어떤 일부에 할 수 있는 지역권은 무슨 지다? 성역지지요 용익적 권리와 무슨 공동저당? 창설적 공동저당이 있을 때는 말할 수 있다 합평할 수 있다 했지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 외의 권리는 합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봐봐요 합필할 수 없는 경우는 1번이죠 1번 가압류 가압류 용익적 권리지요 용익적 권리가 아니죠? 합필 안 되고 2번 한번 봐봐요 원인 및 연원리가 저수본으로 동일한 전세권 전세권은 용익적 권리지요? 합평되지요? 3번 창설적 공동대장이지요? 합평되지요? 4번 지상권 지상권 용익적 권리지요? 합평되지요? 5번 전세권 전세권 용익적 권리 맞지요? 합평되지요? 그럼 답이 몇 번?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경정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된 후에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의 표시변경을 할 수 있다 경쟁할 수 있다 틀렸죠? 왜 틀렸냐고 이거 한번 봐봐요 1번 A 명의로 소유권 이전됐어요 이걸 팔았어요 2번 B한테 소유권을 지냈어요 전혀 소유자죠 이 사람은 개명을 뭡니까? 개명을 A다시로 개명합니다 이미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이거 해봐야 실익이 있어요?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 없지요? 그럼 이런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1번 틀렸고 2번 있죠 부동산 표시경쟁이 있죠 사실 등기죠 우리 사실 등기는 뭡니까? 2강에 성나서 넣는 것은 권리에 등기를 넣었죠 사실 등기는 성나서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었죠 2번 안 넣었습니다 자 2번이 맞아요 그 다음에 1부 말소에 경쟁할 수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3번 틀렸고 자 4번 한번 봐봐요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이 됐죠 우리 경쟁 못합니다 왜 못해요? 우리 경쟁 등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일성이 있어야 돼요 자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봐요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 됐지요 자 동일성이 있어야 없어요? 없지 경쟁 못합니다 자 경쟁 못하고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봅시다 5번은 무슨 말하냐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자 갑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소위권 이전 넣기 됐어요 여기에 A, B, C, D입니다 장남, 차남, 장녀, 차녀 이렇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법정 상속분은 똑같죠 첫 번째 법정 상속 등기 전입니다 전에 이 집을 장남 명의로 소위권 이전을 해주려고 합니다 장남 명의로 무슨 명의로 해주려고 한다? 소위권 이전을 해주려고 해요 그럼 나머지 형제들은 뭡니까? 상속 포기서와 전원의 인간명을 넣어줘야 되죠 그리고 등기 원인은 뭡니까? 등기 원인은 협의 분할로 인한 협의 분할로 인한 뭡니까? 등기가 상속이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일자였죠 등기 원인일자는 아버지의 무슨 일이다? 사망일이 되지요 아버지의 무슨 일? 사망일이 됩니다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 법정 상속이 후입니다 법정 상속 등기 후에요 자 여기 임이 뭡니까? 1대 1대 1로 등기됐죠 등기된 상태에서 차남이 사업이 망하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우리 없어도 살지 않느냐 차남은 도대체 할 수 있죠 이때는 뭡니까? 이미 된 것을 고치니까 뭡니까? 요거는 소유권 경정입니다 소유권 경정 등기고 경정 등기에요 그 때 등기 원인은 뭡니까? 협의 분할로 인한 협의 분할로 인한 뭐가 된다? 상속이 되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일자 있죠 등기 원인일자는 아버지가 사망일이 이미 지나갔지요 그럼 무슨 일이 된다? 협의 분할 일이 됩니다 자 무슨 일이 된다? 협의 뭐가 된다? 분할 일이 돼요 이해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5번 한번 봐요 5번에 법정 상속부의 상속도에 맞췄죠 공동상속인지 인이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차 협의 분할 할 때는 뭡니까? 소유권 경정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지요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고 저 밑에 봐요 이것도 적어요 등기 원인은 뭐예요? 협의 분할로 인한 상속이고 등기 원인은 뭐라고? 협의 분할로 인한 상속이고 원인일자는 뭡니까? 사망일이에요 협의 분할 일이 돼요 협의 분할 일이 되지 그렇게 됩니다 4번 문제 1번 한번 봅시다 말소등기의 종류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 효용된다 수업시간에 몇 번 강조했지요 말소등기의 말소등기 돼야 안돼요? 안되고 무슨 등기야 한다? 말소등기 회복등기 해야 되죠 말소등기의 말소등기 안되고 무슨 등기 한다? 말소등기 회복등기 해야 돼요 1번이 틀렸죠 1번이 틀렸고 2번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후발적으로 뭡니까? 전부 맞죠? 농지에 대해서 전적권 돼야 안돼요? 안되지요 안되니까 이미 등기 됐을 때는 무슨 말소한다? 직권말소 하지요 직권말소하고 4번 넘어가도 되고요 5번은 이해하는 게 문제고 답이 몇 번이다? 1번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말소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말소등기 할 때 이해하는 게 제삼자가 있지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요 지금 여기에서 봐요 소위권 이젠 됐죠 됐고 여기 1번 전세권등기 했어요 등기를 하고 전세금이 1억입니다 자, 1억이고 비임행위로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등기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에 1 전세권부 무슨 등기한다? 저당권등기 하지요 자, C가 했고 채권이 5천입니다 자, 어떤 이유로요? 가방 A하고 B가 전세권을 말소하려고 하죠 말소할 때 이 B는 기분 나쁘지요 그 B가 승낙해지는 뭐예요? 주류를 말소하면 부는 무슨 말소? 직권말소지요 승낙 안해지는 말소 못합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봅시다 1번 한번 볼게요 말소 등기할 때 말소에 대해서 이형이 있지요 그 말소할 때는 제3자에 뭐가 필요하다? 승낙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승낙 해주면 어떻게 돼요? 추가한 말소에 대한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말소지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건 틀리기 쉬운데 자, 여기에 봐요 근저당권등기됐죠 등기됐어요 자, B가 됐습니다 여러분 근저당권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팔 수 없어요? 팔 수 있죠 자, 그러면 2번 C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했어요 이 상태입니다 자, 그래 볼게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소유권이 제3자에 이전됐죠 자, 제3자에 이전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잡아요 이 사람도 뭡니까? 돈을 갖고 이걸 말소할 수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현재의 소유자지요 현재의 소유자고 이 사람이 저당권자지요 그래서 공동신청으로 말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 뭡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팔면서 뭡니까? 그러니까 C가 입장에서는 저당권을 인수해 샀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말소시키고 어떻게 돼요? 저당권을 소유권인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돈 갖고 말소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건조당권 설정 당시에 소유자지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등기 권리자고 이 사람이 의무자지요 그럼 여기서 왜 틀렸어요? 건조당권 설정 당시에 소유권이 제삼치득자 이 사람이 제삼치득자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말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러면 누구예요? 건조당권 설정자예요? 건조당권자예요? 건조당권자지 설정자가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현재 소유자 제삼치득자 이 사람하고 건조당권자가 무슨 신청말소한다? 공동신청말소예요 정말 이해되세요? 자 누가 공동신청말소한다? 건조당권자입니다 2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말소 등등이 회복할 때는 이해가 있죠 그 사람은 성당수 넣으셔야 되고 자 3번, 4번 방금 했죠 건조당권 이전에는 양수인이죠 자 여기에서 봅시다 이 건조당권 이전 됐죠 우리 아까 했어요 봐요 1회 1 시한테 건조당권 무슨 등기였다? 이전 등기였지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시한테 갚아야 되죠 그럼 이 사람이 건조당권 말소할 때 등기의무자예요 양수인이 등기의무자입니다 근데 부기등기를 말소예요? 취를말소예요? 취를말소하면 부는 무슨 말소? 직권말소 되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건조당권 이전 되는 건조당권 양수인은 양수인 이 사람이지 이 소유자가 뭡니까? 공동으로 건조당 말씀할 수 있죠 이게 됩니까? 됐고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말씀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봐봐요 우리 옛날에 다 했죠 1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정지조건부하고 시기부와 장례에 확정될 청구권이 있죠 요거는 가등기 할 수 있겠지요 가등기 할 수 있고 종기부와 해제조건부는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무슨 부와 종기부와 무슨 조건부는 해제조건부는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합시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소유교재 청구 정지조건부일 때는 가등기 신청을 좁다가 아니고 있다 지요 있다고 1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2번 있죠 자 우리가 가등기는 원칙이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신청이죠 자 가등기는 원칙이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이죠 근데 예외가 단독신청이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세 가지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가등기 업무자의 승낙을 받아 단독신청 할 수 있죠 자 가등기 업무자의 뭘 받아? 승낙을 받아 단독신청 할 수 있죠 두번째로 뭡니까? 승낙 쓰도록 하면 안 써주지요 그때는 소송에서 이긴 판결문 가지고 단독신청 할 수 있죠 자 판결문 가지고 뭐 신청할 수 있다? 단독신청 할 수 있죠 세번째가 중요하죠 세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계약금 주내 주는 계약서 있죠 그걸 가지고 법원에 찾아갑니다 법원으로부터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발부받아 단독신청을 가등기 할 수 있죠 자 세 가지입니다 요거는 법원이 개입되더라도 촉탁등기에요 단독신청이에요 단독신청입니다 자 법원으로부터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발부받아 무슨 신청 할 수 있다? 단독신청으로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자 됐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촉탁이 아니고 뭐예요? 단독신청이에요 2번 촉탁이 아니고 무슨 신청? 단독신청이고 3번 가등기 신청 시 가등기로 보존한 권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제공해야 되고 틀렸고 자 그 다음에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때 가등기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한 지방법원이에요 가등기 된 부동산의 주소지에요 가등기 된 부동산입니다 가등기 된 부동산이고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맞죠? 등기상 이행을 쓸 때는 뭡니까? 자 요게 우리가 가등기 말소 할 때 자 잘 봐요 가등기 말소 할 때는 요건 가등기 신청이고 원칙이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신청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신청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첫 번째 가등기 명의인이 명의인이 단독신청으로 말소 할 수 있죠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신청으로 말소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등기상 무슨 관계이니? 이의 관계이니? 이의 관계이니? 이의 관계이니? 가등기 명의인에 가등기 명의인에 승낙서를 첨부해서 첨부해서 단독신청으로 말소 할 수 있어요 됐어요? 됐고 그럼 5번이 맞죠 5번이 맞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A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를 3을 사야 되죠 자 봅시다 1번 A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됐고 됐고 두 번째 가등기를 언제 했어요? A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A 건물입니다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언제 했다? 3월 4일 했죠 3월 4일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위 가등기에서 소유권 이전 본등기 했죠 자 10월 며칠이에요? 18일날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였어요? 본등기 했죠 한 상태입니다 A 건물에 있던 등기 중 직권을 말소 할 수 있는 등기입니다 자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여기 보면 7월 4일 중간에 들어왔죠 중간에 들어왔지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직권 말소 해요 그 다음에 3월 15일 등기된 가압류 그럼 가등기보다 후죠 그리고 본등기 전이죠 무슨 말소? 직권말소입니다 2번은 직권말소고 자 3번 한번 봐봐요 자 임의경이 언제 됐어요? 7월 6일 됐지만 원인 되는 것이 뭡니까? 가등기 전이죠 가등기 전이니까 직권말소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 다음에 4번 5번 있지요 가등기 전이니까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치분이죠 이거는 제가 수업할 때도 본등기 할 때 따라간다 했어야 안 따라간다 했어요? 따라간다 했지요 따라가니까 직권말소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답이 몇 번이다? 2번입니다 자 몇 번? 2번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입니다 제가 물건제 청구는 가등기 안 된다 했지요 1번 맞죠? 채권적은 가등기 되고 그 다음에 2번 한번 봐봐요 가등기 업무제한 가등기 명인의 성낙을 받아 말소 신청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하고 성낙을 정리하는 정보 넣어줘야 됩니다 또 3번 가등기상 이전등기 가능하겠지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적어볼게요 가등기 이전등기라든지 이전등기라든지 가등기 이전 가등기라든지 또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가압류 등기라든지 또 가등기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 있죠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죠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근데 요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등기에 있어서 있어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있죠 요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가등기에 있어서 무슨 금지 가처분은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됐고 자 그래서 자 봅시다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맞죠 4번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는 물건변호회를 언제 해요 본등기시고 다만 본등기의 순위는 뭐 해야 한다 가등기의 순위 해야 하죠 맞고 자 5번 한번 봅시다 5번 지상권 설정 정권 보전에 가등기 얘기해서 본등기 했지요 자 그럼 여기에서 봐요 1번 지상권 설정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 8월 10일 했다 칩시다 이렇게 8월 10일 했고 본등기 하되 가등기와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 등기 그럼 여기 봐요 자 2번 저당권 등기를 등기를 8월 20일 했고요 8월 30일 날 지상권 가등기에서 본등기 지상권 등기 했어요 지상권 등기 했어요 지상권 등기 했어요 그럼 여기 지상권 등기 하면 이건 몇 순위이다? 1순위죠 왜? 가등기의 순위는 본등기의 순위하니까 몇 순위이다? 1순위입니다 그럼 이건 2순위죠 중간에 들어갔잖아 원래 중간에 들어간 거는 양립할 수 없는기는 직권말소 되죠 근데 여러분 봐요 저당권은요 누구하고도 양립이 돼요 양립이 안 돼요 양립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허물한 바 지상권 되고 그 밑에 저당권 양립이 돼요 저당권 누구하고도 양립이 돼요 그럼 이거는 직권말소에요 후순위로 존재해요 후순위로 존재합니다 뭐로 존재한다? 후순위로 존재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요 이 건물에요 담보가치만 충분하면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당권은 누구와도 양립이 되니까 직권말소한다 후순위로 존재한다 후순위로 존재합니다 직권말소한다 후순위로 존재한다 후순위로 존재해요 누구하고도 뭐가 되니까? 양립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뒤로 한번 넘겨봐요 10번 문제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입니다 여러분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는 무슨 등기? 주등기죠 주등기 1번 틀렸고 2번 처분금지 가처분 되었다 팔 수 있다 했죠 팔으니까 당연히 지상권등기 가능하죠 가능하고 틀렸고 가압류 말소였죠 가압류 등기 촉탁이죠 말소도 뭐로 한다? 촉탁을 합니다 말소도 뭐로 한다? 촉탁 그 다음에 틀렸고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될 때 여러분 가압류가 금전채권이에요 가압류가 무슨 채권? 금전채권이고 가처분할 때는 뭡니까? 뭘 적어줘야 돼요? 피보존 권리 있죠 이걸 적어줘야 돼요 이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전소송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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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러면 소유권 말소소송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금지사항을 적어줘야 됩니다 금지사항 양도제공 양도제공 담보 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금지예요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피보존 권리와 금지사항을 반드시 뭐해야 된다? 적어줘야 됩니다 적어줘야 되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12번에 대지권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안 봅시다 거기에 4번 한번 봐봐요 거물등기부에 대지권등기 했지요 그럼 토지등기부에 아까 제가 대지권떼세등기는 어떻게 한다 켰어요 대지권떼세등기는 어떻게 한다? 토지등기부 각구나 을구에 직권으로 무슨 등기로 한다? 추등기로 한다 켰지요 그럼 여기는 뭡니까? 대지권등기 표제북과는 틀렸죠 각구나 을구에 직권으로 무슨 등기로 한다? 추등기로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뒤로 넘겨요 자 그 다음에 자 1번 문제 볼게요 토지의 소유권보졌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되어 있지요 자 1번 한번 봐봐요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직권으로 보졌등기 한다 맞죠? 맞고 여기 제목이 토지에요 건물이에요 토지잖아 근데 2번 한번 봐봐요 특별자치도지사 확인되어 있지요 자 여러분 기억납니까 아까 특별자치도지사 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때 구청장은 자치구입니다 자치구의 확인에 의해서 이 확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사실 확인서지요 사실 확인서 가지고 무슨 능기 할 수 있어요 소유권보졌등기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어디에 해당되는 제도 이렇게 했어요 건물에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어디에 해당되는 제도 건물에만 해당되는 제도예요 자 어디에 해당된다 건물에만 해당됩니다 그럼 여기 틀렸죠 여기 제목이 건물이에요 토지에요 토지잖아 2번 틀렸고 자 3번 봅시다 미등기 토지에 대장산 소유로부터 정의받은 자는 정의받은 자는 대장산 최초명인이 아니지요 아니니까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졌등기 안 돼요 그럼 대장산 최초등록자 명의로 보졌등기 한다 무슨 등기 한다 잊은 등기 해야 되죠 틀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보졌등기는요 등기 원인과 연의를 적어야 안 적어요 안 적죠 등기 원인과 연의를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습니다 그리고 자 4번 틀렸죠 원인과 연의를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리고 소유권 보졌등기는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죠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없지요 등기 의무자가 없으므로 등기 필 정보와 인감증명은 제공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제 3자에 허가서도 안 넣어요 제 3자에 그 허가서가 뭣습니까 금인 계약서나 금인계약서나 토지거래 계약 허가서나 농지 같이 저격적명이죠 자격증명 있죠 요런 서류들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4번 틀렸고 자 5번 한번 봐요 확정 판결에 자기의 소유권을 보존농계 할 때 소유권을 증명하는 편은 확인 판결 하나도 안 돼있죠 틀렸죠 우리 보존농계 할 수 있는 판결은 다 된다 했죠 다 됩니다 자 무슨 판결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다 들어간다 다 안 들어간다 다 들어가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농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봅시다 자 여기도 제목이 토지지요 자 1번 방금 냈죠 자치구청장 서면은 뭐라겠어요 건물에만 해낸다 했죠 1번 틀렸고 자 그 다음 2번 미등기 토지의 가채분등기 하고 난 뒤에 직권으로 보존농계 했죠 가채분등기 말소 좋다고 했으면 직권으로 보존농계 말소한다 이게 틀렸는데 왜 틀리냐 이거 좀 어려운데 자 이거 한번 봐요 자 실패한다고 실패한다고 실패 지금 갑이 건물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인데 갑이 의뢰에게 1억을 빌리죠 1억을 빌립니다 그런데 갑이 돈을 안 갚죠 그럼 이 사람이 뭡니까 법원에 가서 뭘 신청해요 가압류를 해놓고 소송할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이 개입때 무슨 등기다 촉탁등기죠 촉탁등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압류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등기 돼야 돼요 등기 안 돼야 돼요 등기 돼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미등기니까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직권으로 무슨 등기 해주고 소유권 보존등기 해주고 2번에 무슨 등기 한다 가압류 등기 하지요 해놓고 채권이 5천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갑이 의뢰에게 돈을 1억을 갚았어요 자 채권이 1억입니다 1억을 갚았어요 그럼 갚으면 어떻게 돼요 가압류를 말소해요 말소 안해요 말소하지 돈 갚았으니까 3번 2번 가압류가 말소 되지요 말소 되고 등기 원인은 뭡니까 견제지요 등기 원인은 뭐라고 변제고 그럼 이게 지어지죠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해요 이왕에 대한 보존등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있는 게 바람직해요 없는 게 바람직해요 있는 게 바람직하죠 이건 지금 함부로 못 없애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직권이나 촉탁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굳이 없애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신청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말소하라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여러분 신청은 안 할 거 아니에요 판결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직권이나 촉탁으로 쉽게 못 없애요 못 없앱니다 그 말입니다 그거 봐요 미등기 토지에 가채분등기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보존등기 했죠 그럼 가채분등기에 말소 쪽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존등기 말소한다 틀렸죠 틀렸고 직권이나 촉탁으로 없앨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대장애 최초로 소유자 동독된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유정 받은 자랑 여러분 포괄유정은 뭐예요 자기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 할 수 있겠죠 특정유정은 자기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 후 수중한 명의로 보존등기한다 잊어등기 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틀렸고 3번이 맞죠 3번이 맞고 4번 자 두번째 질문은 원인과 연의를 보존등기 할 제공 안 합니다 원인과 연의를 안 적어요 틀렸고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증명한자는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지요 자 여러분 수용은 언제 취득해요 수용은 수용한 날에 취득하죠 수용한 날에 취득하는데 요걸 처분할 때 있죠 처분할 때는 미등기일 때는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기등기일 때는 소유권 보존등기한다 소유권 잊어등기한다 잊어등기하지요 자 그러니까 틀렸고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4번 문제 소유권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다 틀린 것은 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이니 그의 소유임을 정명하게 한 판결은 소유자를 정명하는 확정 판결이 충분하다 맞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는 원인과 연의를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죠 맞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봐요 미등기 토지에 4번 미등기 토지에 건물주의물 세조 소유권 등기 전부터 포괄 중인 바지에는 바로 보존등기 할 수도 있겠죠 맞고 5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봅시다 공유물에 보존등기 부기등기 된 분할금지 약정등기는 공유자 1인이 단독 신청하시다 이게 틀렸는데 왜 그러냐 볼게요 여러분 요 토지를요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렇게 공유로 샀어요 공유로 사고 그리고 공유는요 여러분 언제든지 분할청구 할 수 있죠 언제든지 분할청구 할 수 있는데 요게 요렇게 한 3년 뒤에 여기가 도로가 나요 도로가 도로가 나듯이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분할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새로운 자가 들어오든지 뭐 또 팔고 이렇게 하면 권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요걸 우리 3년 동안 분할하지 말자고요 공유물 불분할 뭡니까 특약을 맺고 등기해 놓을 수 있습니다 등기해 놓을 수 있어요 공유물을 분할하지 말자고 특약을 맺고 등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유물 불분할 특약은 최대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5년까지 최대 몇 년 5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봐요 시가 아버님이 뭡니까 여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앞에 호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뭡니까 전원지덕을 찍고 사는 것이 꿈입니다 돌아가실날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공유를 불분할 이걸 깨자 깨서 이걸 변경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명이 해야 돼요 전원이 참가해야 돼요 전원이 참가해야 됩니다 한 명이 해야 된다 전원이 참가해야 된다 전원이 참가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답이 몇 번 틀렸어요 3번이 틀렸죠 3번이 틀렸고 전원이 참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7번 문제 공동소유의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입니다 합유자 각가을 중 을이 사망했지요 그러면 합유니까 뭡니까 합유명의 변경등기 해야 되죠 단독소유라는 합유명의 무슨 등기한다 변경등기 하지요 1번이 맞아요 2번 종중이 땅 샀죠 그럼 여러분 대표자가 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근데 대표자 명의로 등기돼요 종중 명의로 등기돼요 대표자는 이름만 올라간다 했죠 그럼 여기서 봐요 종중의 대표자 권리자 틀렸죠 종중이 권리자입니다 알겠죠 틀렸고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해서 공유를 분할하죠 공부 배우죠 농지에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죠 안 넣습니다 안 넣고 지분위의 저당권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 봐요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자기의 지분을 제3자에게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지분 이전등기 해야 돼요 합유명의 변경등기 해야 돼요 합유명의 변경등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틀린 것처럼입니다 재결 수여인 경우 수여인 경우 관공서가 아닌 사업시행자 기업자라는 말은 사업시행자에요 소유권이 단독 신청할 수 없다 틀렸죠 우리 안 봐봐요 수용할 때 있죠 수용할 때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일 때는 뭡니까 촉탁 등기고 관공서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는 단독 신청을 한다고 했죠 관공서가 사업시행자는 무슨 등기고 촉탁 등기고 관공서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입니다 그럼 이건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 그 다음에 5 밑에 2번 한번 봐봐요 진정 명예복 등기 할 때는 뭡니까 원인은 뭐로 기록한다 진정 명예복 연월일은 기록한다 안한다 안한다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고 그 다음에 2번 맞고요 자기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이 등기 안 해가면 어떻게 돼요 빨리 등기해라 인수 청구할 수 있죠 맞고 4번 봐요 유정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원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다음 유정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요 특정 유형일 때입니다 이게 좀 빠졌어요 무슨 유형일 때 특정 유형일 때입니다 특정 유형일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유정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일 때 있죠 옆에 적어놔요 포괄 유정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포괄 유정일 때는 수정자가 바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등기합니다 포괄 유정일 때는 어떻게 한다 수정자가 바로 무슨 등기한다 보존등기해요 옛날 문제니까 그래요 옛날 문제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건 무슨 유형이다 앞에 측정중해야 정확한 답이 돼요 그 다음에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허가구역 해제됐죠 허가구역 해제되면 뭡니까 다시 허가서 넣을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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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답이 1번입니다 답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71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신탁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것은 신탁은 우리 어떻게 안될까요 동시에 동일한 신청정보라고 한다 겠죠 동시에 뭐라고 동일한 신청정보입니다 1번 한번 볼게요 신탁이 종류되어 권리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 변경할 때는 하나의 수리번이 동시에니까 하나의 수리번이겠죠 신탁지산에 대한 부동산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무슨 신청한다 단독신청이에요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수탁 신탁지산에 수탁자의 고위전선이 됐죠 여러분 신탁등기는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신탁하고 시험 나오면요 대부분은 주등기입니다 대부분은 무슨 등기다 주등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신탁가등기도 가능하고요 동시에 동일한 신청정보니까 일괄에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봅시다 자 13번 문제 볼게요 지역권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볼게 등기관이 성역지에 등기 기록을 지역권등기 했죠 그럼 목적과 범위 기록하라고 했죠 근데 성역지 등기 했을 때는 요역지에 관한 것은 뭐만 적어요 옆에 적어놔요 소재와 지분만 기록합니다 자 요역지에 관한 것은 뭐만 기록합니다 소재와 지분만 기록합니다 두번째 자 요거 아까 내가 수업시간에 몇번 강조했죠 요역지에 소유권이 지내면 지역권등기 필요하다고 하겠어요 필요 없다고 하겠어요 필요 없다고 하겠어요 자 맞고 그 다음에 지역권등기는 성역지 소유자를 등기업무자 요역지 소유자를 권리자라여 공동신청한다 맞죠 4번 지역권등기 시 요역지에 등기사항은 자 여기 동일등기서를 기준으로 낸거에요 그러면 성역지에 등기하고 동일등기설 때는 직권으로 직권등기 하죠 맞고 성역지에 지상권자 있죠 지상권자도 지역권등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상권도 뭐에요 남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정역지에 지상권자도 뭡니까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없다고 아니고 뭐라고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게요 수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는 전세권등기 할 수 있다 맞죠 공유부동산에 전세권등기 할 때는 그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고 등기 원인 위약금 약속했을 때 기록해야 되고 자 4번 5번 기억납니까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등기지요 요거는 어떻게 합니까 원칙이 어떻게 한다겠어요 언제 존속기간이 뭐해야 된다 만료후에 해야 되지요 언제 한다 존속기간이 만료후에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만료 전이라도 전세권이 소멸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가능하죠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요 소멸되기 전 나오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 나오니까 할 수 없어요 몇 번 틀렸어요 4번 틀렸죠 그리고 여러분 이 전세권 반환채권을 일부 양도할 때 있잖아요 반드시 등기부에 뭘 기록해야 돼요 양도액을 기록해야 되고 무슨 등기로 실행한다 부기등기로 한다고 했죠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볼게요 용의권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입니다 지상권등기 할 때 목적 기록해야 되죠 지역권등기 할 때 목적 기록해야 되고 임차권등기 할 때 임차보증금이 있죠 그럼 보증금은 등기 상황이고 지상권등기 할 때 일부지요 일부일 때 대장을 첨부한다 제공한다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여러분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이 당연히 가능하잖아요 당연히 가능하니까 뭡니까 대장을 넣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당연히 가능하니까 대장을 넣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장을 넣을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볼게요 저당권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 1번 공동저당이죠 자 여러분 공동저당의 뜻이 뭡니까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 개의 저당권이에요 각각의 부동산의 저당권이에요 각각의 부동산의 저당권 됐죠 자 2번 한번 봐요 저당 목적이 되는 부동산에 다섯 개 생길 때 공동담보목을 작성하지요 요게 왜 틀리냐면 이 공동담보목록은요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자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이 작성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신청이 작성한다고 되어 있죠 신청인 지우고 뭐로 해야 된다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2번 틀렸고 자 뭐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볼게요 자 거기에 보면 자 여러분 17번에 1번 2번은 보시면 되고 3번 한번 봐요 채무자와 저당국설자 동일한 경우 있죠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하지 않는 경우라도 채무자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지 없다고 했고 그리고 연대 채무자일 때 있죠 연대 채무자일 때 연대 등기부에 연대 채무자라 기록해요 채무자라 기록해요 채무자라 기록합니다 5번은 4번은 왜 틀렸어요 3개가 아니고 5개잖아 3개가 아니고 뭐라고 5개입니다 자 또 뒤로 넘겨봅시다 자 19번 문제 볼게요 임차권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이전 임차물의 전대등기는 부기등기 맞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분지상권이 있는데요 구분지상권은 있어요 있는데 구분 임차권은 없습니다 자 뭐 있는데 구분지상권 있는데 구분 임차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2번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임차권등기명에서 임차권등기 됐죠 임차권등기 할 수 있다 틀렸죠 왜 임차권등기 이전 못해요 임차권등기명이나 임차권등기 이전 못합니까 이미 기간이 지난 임차권이잖아 우리 아까 했죠 이미 뭐가 지난 임차권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임차권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이 임차권되더라도 임차권등기 이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고 틀렸고 그 다음에 송전선인이 통과하는 선화부지의 인대체처등기간을 송전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임차권도 허용되지요 여러분 불확정기간을 목적으로 한 지상권도 되고 불확정기간을 목적으로 한 임차권도 돼요 정말 이해돼요 철탑이 존속할 때까지 뭡니까 너 토지를 좀 이용하자 그런 임차권도 된다는 거예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틀렸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임차권등기 하죠 여러분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은 뭐예요 소유권과 지상권이죠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은 무슨 권이다 소유권과 무슨 권 지상권이죠 소유권과 지상권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권도 반드시 뭐를 수반해야 돼요 대가가 수반되는 계약이어야 되죠 계약이 되고 여기서 어렵게 내면요 지료에 지급이 있는 지상권이 있죠 있는 지상권은 토지거래허가의 시급일 때 토지거래허가의 시급일 때 토지거래허가의 시급을 넣어줘야 되죠 넣어줘야 되고 그런데 지료에 지급이 없는 지상권은 토지거래허가의 시급을 넣는다 안 넣으면 안 넣죠 대가가 수반되잖아요 여러분 임차권등기는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뭐예요 소유권과 무슨 권 지상권이에요 임자권은 토지거래 대상이 아니니까 허가서를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죠 그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1번 75페이지 1번 문제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는 집행정지회력이 없다 맞죠? 그 다음 2번 이의신청할 때 있죠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를 해야 돼요 처분시까지 드러난 증거는 방법이에요 처분시까지 드러난 증거나 방법이지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로 이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지요 2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관할지방법은 이의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결제가 전통 없죠 전에 미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5번은 참고로 보시고요 그 밑에 2번 한번 볼게요 처분에 대한 이 신청에 대한 방법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이는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를 할 수 있다 틀렸죠 틀렸고 2번 한번 봐봐요 상속된 게 아닌 자는 상속된 게 위받아 이 신청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이 신청은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의 신청은 직접적인 이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직접적인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합시다 갑이 아버지인데요 아버지의 재산이 2억 5천입니다 여기 어머니가 있고요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법정 상속은 어떻게 돼요? 어머니 1.5 아들 1이잖아 어머니 1.5 아들 1입니다 1 그런데 이게 1.2나 1.3으로 잘못됐죠 그럼 누가 이의 신청해야 돼요? 어머니와 아들이 이 신청해야 되지 상속인이 아닌 자 동네 할머니가 이 신청할 수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2번 맞고 3번은 이의는 서면을 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이의 신청 기간은 제한이 있다겠어요? 제한이 없다겠어요? 제한이 없다겠죠 이의는 집행 효율이 없죠 그리고 각각 결정에 대한 이 신청은 소구적 부당이죠 소구적 부당은 권리자, 의무자만 이 신청할 수 있고 제삼자는 못하지요 그리고 각각의 부당이 부당하다는 사회로 족하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것도 틀리기 쉬워요 자 봐요 A라는 사람이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신청했어요 신청했는데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이 부당합니다 부당해요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이 뭐하다? 부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기소를 상대로 소송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이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돼요? 당의 등기소 당의 등기소 제출하고 등기소 어디에 보내요? 지방법원에 보냈죠 지방법원에 보냈습니다 이게 틀리기 쉬워요 결론을 이해할게요 이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한다? 당의 등기소에 제출해요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고 당의 등기소 이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고 당의 등기소 이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고 당의 등기소 감사합니다.